로마서 16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과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산업선교에서 세 가지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이 사정의 18장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부분들이죠. 세 가지 플랫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 또 산업 플랫폼.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안 되죠. 전대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메시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뭐냐. 사실은 모으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왜 사람이 내게서 떠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의 사람이 모이고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반면에 뭔가 모르게 사람이 자꾸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있지 못해서 자꾸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모이는 것과 반대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전도도 모여야 되고 산업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다 플랫폼 모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영적인 플랫폼이 여러분 안에 시스템으로 딱 구축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산업에도 만남의 축복이 와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떠나느냐. 플랫폼이 아니라 왜 내게서 자꾸 떠나느냐. 떠나라 했어요. 이걸 우리 자신들이 산업인들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모여져야 신앙생활도 되고 산업도 되고 전도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게서 떠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뭔가 모르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상처들. 우리도 모르게 이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상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줘요. 믿음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영향을 주는데 이 상처들을 갖고 있으면 결국 어떤 믿음에 영향을 주느냐. 자기도 모르게 뭔가 모르는 불신앙에 다 빠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도 불신앙 속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구원받았다.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이 계획을 못 본다라는 것. 분명히 믿음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상처들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이거 표시는 안 납니다. 표시는 안 나요. 표시는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돼서 말씀을 들어도 알긴 아는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게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알긴 아는데 안 믿어져요.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데 안 믿어져요. 그게 왜인 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로 많은 신앙생활 속에 갈등들이 있잖아요. 갈등들이 있는데 거의 오해하고 수용하고 아니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되는데 뭔가 모르는 갈등들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까다로움.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실수는 안 합니다. 실수는 안 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는 안 하는데 중량에서는 오히려 사실 실수는 안 하지만 여기에 많은 이것이 문들을 닫고 있다는 사실. 알고 보면 많은 문들을 닫고 있다는 것. 철저하려고 하니까 실수는 안 합니다. 실수는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사실은 다시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보금 듣는 자리에 보금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만큼 갈등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까다로워지게 돼 있어요. 까다로워지. 그런데 그런 까칠스러운 사람들 앞에 마음이 푸근하고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가면 뭔가 평안하고 이렇게 그게 통해야 뭔가 사람이 붙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까칠스러운 사람들이 사람이 잘 안 붙습니다. 그걸로 말하면 아마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문들을 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한다는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을 보면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인데 여기 보면 잘 안다고 하는데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잘 안다고 하는데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잘 안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뭔가 위안다고 하는데 그게 상처예요. 상처를 줘요. 어떠면 그거는 자기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문들을 닫게 돼요. 많은 문들을. 플랫폼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자기도 원치 않게 이것들이 닫혀져요. 닫혀져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 가운데서 루 목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뭐든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의미가 있고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강단을 말씀 주실 때 왜 저 말씀을 주실까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산업성교로 이 자리에 산업성교의 원래로 모여서 잠시 잠깐의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그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사실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때에 의미를 알게 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감사는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홀이 떠나지 않는 은약의 계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게 감사죠. 아담 부터 시작된 그 은약의 계보 홀이 떠나지 않는 은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그게 사도행진은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또 중세시대의 교리와 교권과 교회가 전통을 잘 아는 그 시대에 현장에 전도하는 자들을 통해가지고 전달했고 지금 세계보금의 은약을 붙잡고 있는 저와 우리 교회의 그 은약의 홀 홀이 떠나지 않는 그 속에 그 계열 속에 세워주다는 첨된 그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이게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유다와 다말 사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손인데 그런데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당하게 쓰여있어 심지어 여러분 루카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그 가족들이 축복을 한다는 말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욕보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새아버지 강간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과 같이 되라. 이거는 욕보이는 말인데 그래서 은약 아니고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축복된 역사 속에 그게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느냐 이 복음은 참된 일광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집니다. 저절로 문 열라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여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모를 이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위에 가면 갈수록 모여지는 게 아니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시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떠나게 됩니다. 왜 내게 사람이 연결되지 않고 자꾸 떠나는가 내게 연결됐다면 상처받고 왜 자꾸 떠나는가 이런 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 모여진 사람들에게 플랫폼으로 모여져서 모여진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파수망대로 결국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플랫폼 모여져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떠나는가 그래서 산후순교제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적 플랫폼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 그 내용들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영적 플랫폼을 갖추는 것 시스템 이걸로 고24, 25 영원에 대한 영적 플랫폼 특별히 갈라데아 2장 20절은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가 사는 것이다 영적 플랫폼 중에 그러니까 그게 모여질 수밖에 빌리포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도 아니까 그리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이라도 이 땅이라는 영적 문제 영적 사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도 많이 해결할 수 그래서 세계 세상에서 최고가는 지식이 뭐냐 그리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도에 있다는 것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지난 날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인정해준다 인정하지 않든 그리도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잡히느냐 중요합니다 잡힌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돈과 시간과 명예 어떤 이런 부분의 시간에 잡혀 있으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리도 예수께 잡힘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땅의 것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많은 배경들 가지고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면서 그러면서 땅의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그 모든 축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다 했어요 그래 아니까 갈라다 2장 27은 되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게 플랫폼 중의 플랫폼 영체 플랫폼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산업의 플랫폼이 나오게 돼 있고요 이걸 만남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도에 대한 플랫폼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놓고 저는 반대편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게 사람이 모여지지 않고 떠나는가 떠나는가 그렇다면 세 가지 요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모여져야 모여져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뭔가 일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점검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영체 플랫폼이 딱 준비되어서 산업 살리고 전도 현장 속에 주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성교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은약 붙잡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영체 플랫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산업성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업도 전도도 플랫폼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산업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영체 플랫폼과 산업 플랫폼과 전도의 플랫폼을 갖춘 자들로 한시대에 홀히 뜬하지 않는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산업성교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